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오늘은 와빵프라를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왔고 지금 시간은 한 5시 40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뭐 택시를 대전해가던가 아니면 그랩이나 볼트를 타고 갈 수는 있긴 한데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고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었고 샤남루왕 근처로 가서 마르타를 만나가지고 같이 와빵프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로컬 버스를 타고 사이다이 빈타우 터미널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롯두로 한번 갈아탔다가 중간 지점에서 내려가지고 일반 버스를 다시 바로 타고 와빵프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찾은 것처럼 쉽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아! 마지막! 안녕해!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너무 슬리피! 너무 슬리피! 슬리피! 버스는 사인 날까지 버스컵을 날까지 신고 마시고 싶습니다. 여기 로드 터미널을 왔는데 버스가 없네요 오후 3시 반에 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꿔서 택시를 불러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좀 둘러보다가 이제 마르타 타투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나콘파톤 쪽으로 버스를 타볼까 생각 중인데 택시기사님이 버스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아침 9시부터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뷰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고 들어가서 기다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하러 가겠지 다가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한테 타투 받는 곳은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화장실 왼쪽 편이고 여기 건물 1층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2층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는 이제 제자들이 돈을 받고 이제 타투를 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왼쪽 어깨에 싸견을 새기는데 4천밭 한졸에 500밭인가 뭐 그렇게 해서 4천밭인가 3천밭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스님한테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님한테 받는 곳은 이쪽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일단 60밭으로 공양할 담배와 꽃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스님한테 공양을 하면 된답니다 너무 큰돈은 하면 안되고 천밭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네 그러면 마르타로가 이제 한부타투 싸기한타투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타투 받은 거 영상도 한번 남겨보고 그 다음에 방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밥먹으면서 그 근처에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까 30분마다 나콤바톰으로 가는 버스가 온다 하더라구요 정각이랑 30분에 이제 나콤바톰 가는 버스가 오는데 그걸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아침처럼 또 내 버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있다가 다시 영상 남길게요 너무 힘들어 아 really? 아 조금 힘들어? 네 오케이 마르타는 차투 끝내고 나왔고 공량을 조금 많이 했네요 1000바트로 했다고 하는데 2,300바트로 충분할텐데 좀 많이 했고 타투를 머신으로 해주시네요 요즘은 힘들어서 아예 다 머신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일교체의 경우는 조금 랜덤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마르타가 할 타이밍에 바디를 교체해주셔서 다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콘파톰 쪽으로 이제 로컬 버스를 타고 버스나 아니면 기차를 이용해서 방금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마다 온다는 버스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중이고 그랩택시도 안 잡히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 좀 기다려 보는 중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지 네 와빵프라 스님이 뭐 타나 거기로 가면 이제 버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데리고 일로 왔는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버스가 없어서 일단 뒤에 보이는 로투스까지 백파사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투 버스 투표스 차면 된다고 하네요 찾아놨던 곳이랑 깨끗한 곳인데 아침에 로투를 타고 왔으면 이쪽에서 내려겠죠 그리고 로투가 나콘찬이 씨 로투스 앞이고 네 돌아가는 거는 여기 뒤에 전자에서 투표팅이 가능하고 방콕까지 70만 네 70만 네 그러면 버스가 1시에 있으니까 한 20분 기다렸다가 버스터브에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10분 전에 오네요 그래서 일단 타서 오빠바스 정류장으로 갈 것 같네요 사이파이 까로에서 안 내려서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래서 근처에 창출 마켓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택버스? 버스? 어디에? 첫 번째는 이 작은 마켓을 볼게요 작은 마켓을 볼게요 여기 그냥 확인하고 네 여기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네 혜진이 하여간 기타입니다 네 하여간 기타입니다 하여간 기타입니다 하여간 기타입니다 네 하여간 기타입니다 하여간 기타입니다 바로 여기 항 tem봉 하여간 기타 하여간 기타 하여간 기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좀 올또하게 해놔서 이쁜 것 같습니다 저녁에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네요 셋이는 눈을 다 안 열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먹고 나왔고 여기 조금 이제 사람들 문 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 펍도 열고 네 옷도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풀러보도록 할게요 칩을 찍고 있어요 미션을 먹을거예요 다시 한번 먹자 나한테 이렇게 한 번 먹기 너무 맛있게 먹기 고기 너무 맛있 Central 그리고 짭조 Oil 너무 맛있게 드세요 넌 이제 다음 아니요 아니요 거의 유로피언이... 유로피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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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슈? 네기 차슈 맥주 한잔 먹고 나왔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쿨? 뭐라? 지금? 지금? 하나도 안 알겠어 오늘 좀 알겠어 오늘 주셨나요? 저희 지금! 무슨 돈이 없나? 그냥 достаточно 매우 좋은 관계에요 좋아요 20$ 유로피언으로 20$ 저녁 28세트 확인해 볼게요 저희는 여기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버스를 가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몇일에 가고 싶어요 몇일에 가고 싶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타는 버스를 타고 왔고 저도 다른 버스를 기다렸다가 호텔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빵프라랑 그 다음에 청춘 마켓 다녀왔는데요 와빵프라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로컬 버스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집에 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시대절하고 가는게 그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오토바이 택시를 빌려가지고 중간 거점인 니콘차이시 로투스까지만 이라도 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미니밴을 타고 방콕으로 오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으로 창춘이 마켓을 가봤는데 되게 느낌있는 그런 마켓이었던 것 같고 조금 여유로움도 있고 태국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좋습니다 저도 버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금방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혼영상 안녕히 계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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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